이재명 대표 테러범 수사 지금 경찰에서 대충 마무리해 가지고 송치해 버렸잖아요. 언론에서 계속 터져나옵니다. 이재명 테러병 변명문에 윤석열 관련된 내용이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이 정도 되면은 수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시 재수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이거를 애초부터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수사를 한 것 같아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초동 수사부터 너무 이상했고 그걸 언론에 흘려가지고 언론들이 이상한 방향으로 끌고 갔고. 그렇잖아요. 누가 봐도 야당 대표에 대한 그렇죠. 거대 야당 차기 대권 후보 1위에 대한 테러 살인미수 행위에 대한 수사인데 너무나 그거에 대해서는 조용하고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잘못했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고 있잖아요. 뭘 잘못했습니까. 지금 언론들도 보도를 갖다가 너무 자제해서 안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가 와이샤스 계시잖아요. 여기가 뚫렸어요. 지금 보시면 얘가 얼마나 계획적인 범죄를 했느냐 하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극우들이 펼치고 있는 종이칼이다. 뭐 어쩐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 얘기를 유도하는 위장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종이로 싸서 종이로 칼을 쐈어. 그래서 가리고 그리고 손잡이 부분을 테이프 중에서 종이 테이프 있잖아요. 그런 걸로 감싸가지고 그것이 언뜻 보면 젓가락 같은 그런 느낌으로 보이게끔 위장을 다 해놨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 종이가 쌓여져 있는 상태로 사람을 찌른 거거든요. 와이샤스 옷깃이 이렇게 저는 처음에 진짜 와이샤스 사진이 하도 안 올라와가지고 제대로 보지 못해서 와이샤스 깃을 이렇게 끊어가면서 미끄러졌나 했는데 그게 아니라 와이샤스 깃이 이렇게 찔려가지고 뚫렸어. 관통을 했다고. 관통을 해가지고 그래서 깊이가 덜 들어간 거야. 이게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아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라든가 김건 여사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땠을까요? 일주일 내내 종편에서 이 사건만 가지고 하루 종일 이 사건만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예전에 박근혜 때 그렇게 했잖아요. 21시간 만에 신상공개 다 하고. 계속 그거 갖다가. 배우가 있다고 막 얼마나 몰아갔습니까. 그거 갖다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하면서 종편에서 사람도 불러다가 하루 종일 그 얘기만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는 배우가 있다는 그런 흔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거 보세요. 일단 이 테러 변명문에 윤석열을 갖다가 언급한 건 무슨 이유겠어요. 윤석열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그 뒤에 있다는 내용으로 읽힐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문제가 없으면 공개하라고요. 왜 공개를 못해. 그리고 월간 조선을 30년 이상 정기구독하면서 보고 있었대요. 이런 내용들을 왜 공개를 안 하냐고요. 왜 안 해? 아니 야당 대표에 대한 테러잖아요. 테러범이잖아요. 테러범. 이 정도면 경찰청장이 나와가지고 직접 한 시간 정도 브리핑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직접 나오긴 했어. 그런데 5분인가 브리핑이. 그러니까 한 시간 정도를 정밀하게 브리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끔찍해서 이거 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보여드려야 되겠어요. 이 헤럴드 경제의 기사를 보면 이렇게 칼등을 갈아가지고 양날검으로 만들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눈으로 보시면 알아. 칼등이 얼마나 두꺼운지 아세요? 지금 이 칼 같은 경우는 칼등 부분을 그렇게 두껍게 만들어서 실제로는 칼날이 부러지지 않게 하려고 두껍게 일부러 제조한 그런 특수 목적의 칼이에요. 그런데 그 두꺼운 부분, 그 부분을 갈아서 이거 하루 이틀 갈아서 되는 게 아니야. 나 솜칫한 거 이거 봐봐. 진짜 솜칫해. 이거를 가려면 우리가 흔히 관용옥으로 그런 얘기하지. 석 달 열흘. 석 달 열흘은 갈아야 돼. 전문 그라인더 기기나 이런 것들이 없으면 이런 칼인데요. 그 밑에 어떻게 변형을 시킬. 저렇게 갈았다니까. 저거 보세요. 흉악범이고 테러범이에요. 이거는 정보공개 대상이 되는 사람이라고요. 왜 정보공개 심의에서도 왜 불가가 나왔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래에 이 칼이에요, 원래. 손잡이도 저런 식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걸 이렇게 갈았어요. 그리고 저렇게 변형을 시켰어요. 그리고 칼에 그대로 혈흔이 묻어있어. 이재명의 혈흔이 저기에 묻어있다니까. 이렇게까지 보여줬는데 종이칼 어떠고 하는 새끼들 전부 다 고소해버려가지고 빵에 보내야 돼요. 저걸 갈고 있을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그런데요. 2023년 4월에 위장당원으로 당원을 가입한 다음에 칼을 바로 구매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대로 뉴스를 꼼꼼하게 안 보시는 분들은 모를 테지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중에 제가 토요일 날 심야시사할 때 제가 직접 취재한 내용들을 녹취를 좀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이 자가 KTX 충남 아산역에서 아산역 지하 환승 주차장에 차를 세워요. 그리고 거기다가 자기 휴대전화와 지갑을 다 놓고 내려요. 현금만 갖고. 얘가 아예 자기의 행적들을 어디 어디를 지내는지를 알리지 않기 위해서 이런 짓을 한 거 아닙니까? 명백하게 계획 범죄잖아요. 치밀하게 한 거잖아요. 더 놀라운 것은 SD카드와 유심을 뽑아가지고 그 지하주차장에 물 흐르는 그런 통 안쪽에다가 붙여놨어요. 이건 무슨 스파이 첩보 영화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과연 혼자서 모든 걸 생각해냈을까? 또는 누군가와 상의를 했거나 누군가의 지령을 받았거나 어떤 이 모든 행동들을 과연 그 사람 혼자서 생각을 해냈을까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아니죠. 절대 아니라고요. 이거에 관련돼서 누군가의 지령을 받았다고 그렇다고는 확답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세력, 단체, 거대한 음모. 이건 음모론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다시 한 번 재수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가려야 된다는 거예요. 의구심이 들면 안 되잖아요. 변호사님, 유심과 SD카드를 뽑았어요. 뭘 숨기기 위해서 섭니까? 대화. 누구랑 어떤 대화를 충분히 의심할 수 있잖아요. 지금 경찰은 이 증거를 다 확보해놓고도 제가 어제 확인한 겁니다. 휴대폰 포렌식. 바로 시작해야죠. 아니 이런 대한민국 국가 의전서열 7위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대테러 행위, 살인미수 행위가 나왔는데 핸드폰 포렌식 안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휴대폰 포렌식 안 했어요. 통화 기록만 추출해서 그것만 확인했고 그거는 진짜 통신사 가서 통화 기록 빼주세요 하면 나오는 거. 그건 그냥 아무 데나 대리점 가서 하면 돼요. 그것만 했고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디지털 포렌식을 하지 않았다는 그런 증언을 제가 확인을 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수사입니까? CCTV도 제한적으로 확보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셨던 신문에 나와 있는 그 정도. 그 정도만 확보했어요. 그리고 뉴탐사의 보도로 확인됐는데 K모텔, 그러니까 벤츠를 이용해서 내려서 위를 바라보고 들어간 것으로 추정이 되는 그 엘리베이터 안에 CCTV까지도 확인을 했대요. 그런 걸로 들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건물 전체의 CCTV를 다 확보하고 분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수사 발교를 왜 발표하냐고요. 다 해야죠. 그 건물 안에 공부모 있을 수 있잖아요. 옆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진짜 옹색한 변명 하나 들어보십시오. 차 안에서 지갑 등등이 놓여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카드리머니 이런 게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통장을 안 까봤대요. 이거 믿겨지세요? 통장 까봐야죠. 왜냐? 어디에서 돈을 받고 했을 수도 있잖아요. 경제적으로 어려웠다면서요, 이분이. 그러면 내가 1억 줄게, 2억 줄게. 이거 한번 결행해. 국가를 위한 일이야. 이분이 거기에 심취되어서 세뇌당했을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거기에 나라를 위한 일인데 거기에 또 돈까지 준대. 내 가족들을 위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동기가 될 수 있죠. 그런데 지갑이나 이런 것들이 다 거기서 발견됐기 때문에 다 현금만 썼다. 그래서 통장을 안 깠어. 이게 믿겨지십니까? 동네 무슨 무단행당 수사합니까? 노상방뇨 과태료 끊는 거예요? 경범죄 수사하는 거예요? 진짜. 다시 한번 우리 법조인을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수사를 할 때 이런 식의 테러 미수 사건이 벌어졌어요. 테러 미수까지는 안 해도 조직적으로 누군가를 쫓아다니다가 폭행을 저질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세 가지는 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선 첫 번째가 휴대폰 포렌식. 어떤 놈한테 사주받았는지 모르니까.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다 해야 되잖아요. 기본이죠. 댓글만 달아도 하는데. 댓글만 달아도 하잖아요. 댓글만 달아도. 그리고 두 번째 은행 출납일 기록은 당연히 봐야 되는 거잖아요. 계좌가 있는 대로 다 뒤져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왜냐? 금전거래 내역을 봐야 되는 게 돈을 받고 한 일인지. 그렇잖아요.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이분이 왜 그런 행동을 했을지에 대한 동기 목적에 대해서 확실하게 소명이 돼야 되거든요. 당연하죠. 그런데 이 사람이 정치적 목적만을 했는지. 그런데 한 가지 벌써 나타난 게 뭐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웠다는 건 이미 나타났잖아요. 그렇지. 경제적으로 어려웠으니까 돈도 어디선가에 지원받았을 수 있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누구든지. 당연히 통장을 봐야죠. 그 다음에 셋째 CCTV. 이거는 솔직히 요즘에 수사하는데 무조건 CCTV부터 제일 먼저 챙기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확보하는 거. 심지어는 인근에 주차돼 있는 차들이 있다면 그 주차돼 있는 차들의 블랙박스까지 다 확보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죠. 아니, 게다가 이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경범죄 수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국가 의전서의 7위에 해당하는 자의 테러 행위라고요. 국가 테러 행위라고요. 앞세기 30분 만에 끝나고 태워준 사람이 두 명이에요. 두 명인데 그중에 봉화마을에서 평산마을까지 태워준 사람한테는 전화로 17분 수사했어요. 그리고 벤츠를 몰고 15분 이상 가덕도에서 K모텔까지 데려다 준 사람은 그 사람이 살고 있는 파출소에 와서 30분 수사했어요. 그리고 그 옆에 동승희는 아예 수사도 안 했어. 어떻게 이렇게 수사를 해요? 그분들에 대해서 수사를 30분만 할 수 있다고도 봐요. 30분은. 30분은 어떻게 해? 그렇다 치더라도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놓고 보낼 수 있다고 쳐요. 만약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확실한 뭔가가 없다면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만큼은. 그런데 왜 주변 CCTV라든지 통장 이런 걸 왜 안 보냐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모든 게 부실 수사라는 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 중에 하나만 안 했다. 그럼 그럴 수 있잖아요. 10가지가 걸리잖아요. 모든 것들이 걸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 정도는 안 할 수 있죠. 어떠한 사유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찰들도 그런 사유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뭐가 됐든. 그 사람을 30분 수사해봤더니 전혀 혐의점이 아예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확인을 못했으니까. 그럴 수 있어요. 한 가지는. 그럴 수 있다 봐요. 하지만 그게 한 가지가 아니잖아요. CCTV 확인도 안 했어. 압수수색 제대로 하지도 않았어. 디지털 포렌식도 안 했어. 포렌식도 안 했어. 은행 계좌도 안 봤어. 계좌도 안 봤어. 이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다 걸려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라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찰은 여기에서는 아무나 할 말이 없다고 결론을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위에서 이런 거 시킨 사람은 누굽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연 위에서 시키지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잘 보이기 위해서 자기들이 경찰 내부적으로 정무적 판단을 했다는 것인지 과연 그렇게 했을 것인지. 잠깐만 로즈가드님. 이 벤츠에 운전자와 조카 김진성 의회 한 명이 더 타고 있었다고요? 로즈가드님은 이거 어디에 나온 소스인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010-8304-2124 문자 받겠습니다. 010-8304-2124 제보 전화거든요. 이거 한 명이 더 있었다고요? 지금 이거는 심각한 문제인데? 지금까지는 뉴탐사 보도에서도 운전자, 조카 그리고 김진성 이렇게 세 사람이 이동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한 명이 더 탔다면서요? 그런데 조카가 아니에요. 조카로 다 보도했잖아요. 조카가 아니에요. 이거 누구예요? 친구의 조카인가? 그런데 조카라 그런 거예요. 이것도 거짓말을 한 거 아닙니까? 제대로 수사 안 한 상태에서 자꾸 발표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섣불리 발표할 필요가 없잖아요. 제대로 다 확인된 후에 정밀하게 수사한 후에 브리핑을 하고 발표를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급하게 서둘러서 허위 사실을 놓고... 로즈가드님 페북에서 봤대요. 페친이 올린 글이라고 하는데 그것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로 링크 좀 보내주십시오. 친조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확인이 됐습니다. 친조카가 아니에요. 그리고 실질적인 차의 주인은 이 사람이에요. 젊은 사람. 50세. 상대적으로 젊다는 거예요. 어촌계장은 지금 60몇 세라고 했죠? 70세인가? 하여튼 그래요. 이거 진짜 반드시 다 재수사해야 되고요. 민주당에서 이거 국정조사부터 들어가야 됩니다.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당연히 해야 될 거고요. 숨길 수 없을 거예요. 이거는 덮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이 다 본 거잖아요. 현장에서 모든 사람들이 봤기 때문에 이거를 섣불리 덮으려고 할 수 없을 것이고 이거는 이번 총선이 끝나고 나서라도 특검을 통해서라도 분명히 다시 수사가 들어가야 될 겁니다. 친구 아들인데 나는 친구 아들이 차주인데 그 차주에 차를 운전을 해줘서 간다는 것도 이해가 잘 안 돼. 친구 아들이 차주인데 친구 아들 이름으로 지가 샀나? 그 차를? 그런데 친구 자기는 가족이 없어?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아서 오마이의 인터뷰했다고? 네, 알겠습니다. 그것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정말 이상해졌습니다. 있을 수 없는 관건 개입 선거들이 막 벌어지고 있고요. 그 관건 개입 선거를 관건 개입이라고 비판하는 언론이 없어요. 보세요. 어제 한동훈이가 지입으로 그랬잖아요. 공천은 내가 합니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공천을 비대위원장이 어떻게 합니까? 그런 당이 어디 있어요? 설사 뒤에서 조정을 하더라도 공천은 내가 합니다. 이렇게 하는 순간 언론에 의해서 박살이 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언론은 빨아줬어. 공천은 윤석열이 안 하고 한동훈이 한답니다. 이러면서 빨아줬어. 공천관리위원장이 있고. 당이 시스템을 따라서 해야 되는 거지. 자기 개인이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재명 당대표가 공천은 내가 합니다. 난리 나지. 난리 나지. 네 마음대로 하냐. 무슨 시스템이 없고 친명 개딸들로 다 도배하냐. 이런 식으로 난리 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동훈은 공천 내가 합니다. 했는데 안 말려.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게다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선심석 정책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관건 개입 선거를 하고 있는데 관건 개입 선거라고 하는 데가 한결의 경향 두 군데밖에 없어요. 조선일보는 미친 거야? 진짜 미쳤구나. 조선 동아 중앙은 특히 중앙일보는 부끄럽지도 않니? 한국일보도 좀 너무하지 않니 지금? 이런 관건 선거로 언제 있었어? 사방에서 감사 벌어지고 있는 걸 들여다보면 전부 문재인 정권 감사하고 있어. 창원에서 문재인 정권 감사하고 있어. 지금 하늘에 있는 전두환도 놀랄 거예요. 하늘이 아니라 지옥에 있겠구나. 지옥에 있는 전두환도 나는 저렇게 못했는데. 나 때는 천국이었네 이럴 거예요. 나도 더 할 걸 이럴 거예요. 더 해도 됐었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 이 끔찍한 세상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우리가 자식들 얼굴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자식들 보기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김성수 TV는 자식들에게 당당한 부모가 될 수 있게 올바른 정보 제공해 드립니다.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그리고 멤버십 필요합니다. 멤버십 좀 많이 가입해 주십시오. 다시 쭉쭉 올라가야. 멤버십이 좀 많이 있어야 좋은 프로그램 만들 수 있는 힘이 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 멤버십을 보면 예전에 600명 돌파했었잖아요. 176명. 되게 빨리 올라가고 있네요. 그렇죠. 3일 만에 176명. 그러니까요. 엄청나네요. 여러분, 600명 다시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슈퍼챗 등등도 지금 지속적으로 예전을 회복할 수 있게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김성수 TV 물러갑니다. 저희 오늘은 아마 심야 방송이 없고요. 또 특별히 방송이 있을 계획은 오늘 없고 대신 토요일, 일요일 관련해서 짤 많이 방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밤에 심야 시사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취재한 내용들까지 함께 녹취록으로 작성을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